Welcome to 영어석원 백운제 영어석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Manual for Teachers 신사 매뉴얼 Manual for Teachers of God 하나님의 교사들을 위한 지침서 그래서 신사 매뉴얼 그렇게 이름을 붙여 보았는데요 Course and Miracles 모두 세 권으로 되어 있죠 Text 본문과 Workbook for Students 기적 수업을 익히고 배우고 실천하고 누리는 학생들을 위한 수련장 같은 것이죠 1년 365일 매일 어떤 내용을 익히고 깨닫고 실천한 Workbook for Students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함께 읽고 있는 Manual for Teachers 가장 짧은 책이죠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Course and Miracles 전체를 아주 잘 요약 정리하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Manual for Teachers 스스로도 신사 매뉴얼을 먼저 읽는 것도 기적 수업을 시작하는 좋은 방편이다 Text, Workbook, Manual for Teachers 꼭 어느 하나를 순서대로 무엇부터 읽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죠 또 그런 추천도 없고 물론 많은 기적 수업 학생들이 Workbook으로 시작해서 서로서의 텍스트 본문을 읽히게 되고 또 진정 God's Teachers 하느님의 교사들이 되어서 Course and Miracles 그 내용과 깨달음을 세상 사람들과 공유할 때 신사가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교사 이제 바이오로 하느님의 교사가 되어서 Course and Miracles 내용을 세상에 널리 알릴 때 Manual for Teachers 본격적으로 하느님의 교사들을 위한 지침서를 읽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Manual for Teachers 아주 좋은 입문서가 또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미 Course and Miracles 내용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리뷰, 복습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 처음 입문하는 Beginners, 초심자들에게는 An Excellent Preview 아주 훌륭한 또 예습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저희들이 읽고 있는 Manual for Teachers 늘 그랬듯이 늘 그랬듯이 A Course and Miracles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A Course and Miracles 단 세 문장으로 간추리는 선언 Nothing real can be threatened Nothing unreal exists Herein lies the peace of God 진짜는 그 어느 것도 위협받지 않는다 진짜 아닌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허상이다 바로 여기에 그렇게 깨닫는데 하나님의 평화가 들어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위협받지 않는다 영은 위협받지 않는다 Spirit cannot be threatened 진리는 위협받지 않는다 사랑은 위협받지 않는다 그러나 죽음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모두 허상인 것이다 Nothing unreal exists They are all illusions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기적수업 내용이 점차 더욱 또렷하게 새겨질수록 단 이 세 문장 바로 본문 텍스트 서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짧은 서문을 마감하는 이 세 문장 감동적인 것이죠 깨닫고 보면 Nothing real can be threatened Nothing unreal exists Herein lies the peace of God Shalom Om Sh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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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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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살펴보려고 온 Manual for Teachers 거의 끝부분이죠 Chapter 28 What is the resurrection? 부활이란 무엇인가? A Course in Miracles Manual for Teachers Who are God's Teachers? 하나님의 교사들은 누구인가? 신사는 누구인가? 그렇게 시작해서 쭉 지금 28장까지 온 것이죠 What is the resurrection? 그리고 마지막 장은 As for the rest 나머지를 위하여 기타 뭐 여운 매진말 비슷한 내용이 남은 것이죠 어떤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면에 있어서는 오늘 이 시간이 Manual for Teachers 마지막 장이기도 한 것이죠 어떤 주제별로 본다면 What is the resurrection? Christian theology Christian theology 기독교 신학에서 중추적인 핵심 주제인 The resurrection 정관사 The가 붙은 고요 명사인 것이죠 The resurrection 대문자 Capitalized R 부활 그 부활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저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적 수업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고 누리는 저희들에게 What is the resurrection? Is reincarnation so? 윤회 환생 과연 그런가? 그렇게 다루었던 것처럼 What is the resurrection? 부활이란 무엇인가? 늘 그렇듯 A course in miracles An authoritative declaration 뭔가 거부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가득 넘치는 어떤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Very simply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The resurrection is the overcoming or surmounting of death 간단히 말해서 부활이란 것은 죽음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고 죽음을 이겨내는 것이다 Overcom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선언하셨죠 Be of good cheer I have overcome the world 힘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아라 저희들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은 이길 것도 없는 세상이죠 세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forgive what never was 본래부터 아니었던 것을 그저 용서하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딱히 저희들이 혹시라도 알아듣지 못할까 해서 Be of good cheer 힘을 내라 I have overcome the world as you see 그대들이 보는 그 세상 내가 이겨노라 극복했노라 Very simply 간단히 The resurrection is the overcoming 이기는 것 Surmounting 극복하는 것 이겨내는 것 죽음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What is death? 죽음이란 무엇인가 장에서 결론적으로 거두절미하고 간단히 결론을 내려쳤죠 There is no death 죽음이란 없다 죽음의 반대는 삶이나 생명이 아니고 죽음의 반대는 탄생인 것이다 환생이 또는 윤회가 가리키는 대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어지는 그 생명은 eternal 그래서 그렇게 세웠었죠 The opposite of death is not life Life has no opposite The opposite of death is birth 죽음의 반대말은 생명이 아니다 생명에는 반대말이 있을 수 없다 죽음의 반대말은 탄생인 것이다 그렇게 이미 없는 죽음 그 허상 An illusion 그렇지만 어떤 언어적인 표현상의 communication 소통을 하기 위해서 Very simply 그저 간단히 말하자면 The resurrection is the overcoming or surmounting of death Which is not real After all 그렇지만 말하자면 부활이란 것은 죽음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Very simply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부활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아주 간단히 말해서 Very simply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것 Overcoming 혹은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다 Overcoming or surmounting of death 그것을 우리는 편의상 부활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죽음이 없기 때문에 따로 부활하는 것도 없는 것이죠 단순 논리로 보자면 죽지 않았는데 무엇이 부활하는가 마치 과거 현재 미래 어느 것이 맞는가 어느 시점에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 자체가 Time is an illusion 시간이 없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어디 있는가 과거란 다만 우리의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다만 우리의 예측이고 예상일 뿐이지 오직 현재 지금 now here and now 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새겼었죠 Live in the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살라 환생이란 환생이라는 개념 죽음이라는 개념 마찬가지로 Likewise Resurrection It's simply the overcoming or surmounting of death 간단히 말해 부활이란 죽음을 이겨내는 것 혹은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죽음이 허상인데 따로 극복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 못고 그렇게 새기는 것이죠 It is a reawakening or a rebirth 부활이란 다시 깨어나는 것이고 다시 탄생하는 것이다 A change of mind about the meaning of the world 세상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세상이 하나의 꿈이요 하나의 허상이라는 것 그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Reawakening 다시 깨어나는 것 Rebirth 다시 태어나는 것 You must be born again from above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You must be reborn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Resurrection 부활인 것이죠 It is the acceptance of the Holy Spirit's interpretation of the world's purpose 부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목적을 성령께서 해석하시는 그것 이 세상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성령님이 해석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 나의 작은 그 에고 나의 작은 그 에고 내가 만들어낸 나의 투영인 작은 에고가 해석하는 세상이 아니라 칠전이신 The Holy Spirit's interpretation of the world's purpose 이 세상의 목적을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석해 주시는 것 그것을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아 그렇구나 That's the resurrection That's the resurrection The acceptance of the atonement for oneself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서 The atonement 속죄 The at one month 하나님과 하나임 At one month A course in miracles 궁극적인 지향점이죠 Atonement Atonement는 목적이고 그 목적으로 가는 수단은 Forgiveness 용서인 것이죠 Undoing 모든 고정관념을 해제하는 것이죠 Undo 부활은 다시 깨어남 Reawakening 혹은 거듭남 Rebirth 세상의 의미에 대해 마음을 바꾼 것이다 이 세상이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종전에 어떤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을 온전히 뒤바꾸는 것이다 원리 전도몽상 구경 10번 전도몽상을 멀리 떠나는 것 원리 전도몽상 반야심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부활이라 하면 세상의 목적에 대한 성령의 해석을 받아들인 것이다 내가 이러쿵 저러쿵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온전히 올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그 내용 세상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지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Acceptance of the Holy Spirit's Interpretation of the World's Purpose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위해 속죄 하나임 The Atonement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다 The Atonement True Perception Knowledge Resurrection 다 같은 말이죠 Rebirth Reborn Reawakening The Shift The Shift 거대한 전환 Paradigm Shift Paradigm의 전환 생각의 대전환 사고의 대전환 세상의 의미에 대해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세상이란 이런 의미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이전의 생각을 모두 바꾸고 오직 우리의 실존이신 The Holy Spirit within 우리 안에 들어 계신 성령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 Acceptance of the Holy Spirit's Interpretation of the World's Purpose 그것이 The Resurrection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위해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 Accept The Atonement For One's Self 늘 새기는 말씀이죠 A Course in Miracles 기적 수업의 궁극적 도달점 사실은 목표를 할 수도 없고 도달점이라 할 수도 없지만 말하자면 So to speak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Atonement Atonement With God 나는 나의 실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결코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이 늘 하나임인 상태로 실존하는 것이다 그것을 잊고 그것을 잊고 사는 또는 마치 죄를 짓고 죄책감으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Separated 따라 떨어져 있다는 그 환상 속에 살고 있었다면 A Course in Miracles 메시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결국 Atonement With God 하나님과 늘 하나라는 것이죠 It is the end of dreams of misery and the glad awareness of the Holy Spirit's final dream Resurrection 부활이라는 것은 Dreams of misery 비참한 참혹함 이 꿈들이 끝나는 것이고 우리가 끊은 그 비참한 꿈들 그것의 종말이요 그리고 기쁜 알아차림 알아차림 Of the Holy Spirit's final dream 성령이 꾸는 마지막 꿈 성령도 꿈인 것이죠 애고의 꿈을 꿀 것인가 성령의 꿈을 꿀 것인가 Choose again My brother 그렇게 A Course in Miracles 텍스트 본문 끝부분에 가면 Choose again My brother 내 형제여 다시 선택하라 그대는 또 애고에 끄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애고의 꿈을 꾸지 말고 Holy Spirit's final dream 성령의 그 마지막 꿈을 꾸어라 그러면 The final step Will be taken By God Himself 마지막 수수는 하나님께서 직접 운청으로 취하신다 한 발짝만 내디디면 곧 The kingdom of heaven Is here Now It is the recognition of the gifts of God 부활이란 하나님의 선물들을 인식하는 것이다 Just be grateful Just be grateful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 봄사에 감사하라 늘 기뻐하라 늘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은총인 것이죠 It is the recognition of the gifts of God It is the recognition of the gifts of God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분이구나 하는 것을 recognition 인식하는 것 깨닫는 것 아하 하고 또 깨닫는 것 아하 moment 아하라는 순간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늘 그것이 바로 Resurrection 부활인 것이다 Grievances 뭔가 불만을 가지고 투덜대는 그런 삶은 Resurrection 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아직 부활되지 않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아직 깨닫지 못한 아직 충분히 속죄되지 않은 Ato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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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The Resurrection is the end of dreams of misery and Resurrection is the glad awareness of the Holy Spirit's final dream The Resurrection is the recognition of the gifts of God 부활이라 부활이라 하는 불행한 꿈 잔인한 꿈 비참한 꿈들의 종말이며 Dreams of Misery 성령의 최고의 꿈을 기쁘게 의식하는 것이다 애공의 꿈을 꾸느니 성령의 꿈을 꾸겠다 Choose again My brother and my sister 부활이란 부활이란 하느님의 선물을 인식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은총이여라 Count your blessings 그대의 은총을 매순간 세워보십시오 숨 쉴 수 있다는 것 눈 뜨고 볼 수 있다는 것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다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 혀로 맛볼 수 있다는 것 살갗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 내장 기능에 큰 이상이 없이 큰 고통 없이 그런 대로 하루하루 일일 시호일이라 매일매일 좋은 날 그렇게 지나가는 것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여라 하나님의 은총이여라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인식하는 것 매순간 그것이 부활인 것이다 그것이 부활인 것이다 그것이 부활인 것이다 성령이 꾸는 꿈 그 마지막 꿈은 몸이 온전하게 기능하는 것이다 몸이 온전하게 기능하는 것이다 소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기능도 없는 것이다 It is the lesson in which learning ends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배움이 맞춰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For it is consummated and surpassed with this 모든 배움이 끝난 그 부활의 경지 거기에서는 It is consummated 결국 모든 것이 종지부를 짓게 되는 것이고 Surpassed with this 모든 것은 다 지나간 것이다 Consummated 신랑과 신부의 결혼 마지막에 Now the marriage is being consummated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온전하게 모든 혼배 성사가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Consummated 부활은 몸의 소통의 기능만을 갖기 때문에 완벽하게 기능하는 꿈이다 몸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이제 부활을 통해서 몸은 하나님과의 소통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라는 그 소통 그것이 부활이죠 Atonement Resurrection Forgiveness Knowledge All The same 부활의 가르침으로 배움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 End of learning 배움은 부활과 함께 완성되고 Consummated 넘어서게 된다 이제 부활마저 넘어서는 것이다 Surpassed 오로지 Atonement Atonement With God It is the invitation to God To take his final step 부활이란 이제 Invitation to God 하나님께로의 초대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His final step 마지막 수순을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초대되는 것이다 It is the relinquishment of all other purposes 모든 다른 목적들은 relinquish 포기하는 것이다 All other interests 모든 다른 관심사 All other wishes 다른 모든 바람들 All other concerns 다른 모든 우려나 관심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Completely relinquished 모두 포기된 상태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로 초대되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스텝을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뎌 주시게 되는 것이다 It is the single desire of the son for the father 부활이란 것은 아버지를 위한 아들의 유일한 바람인 것이다 이제 부활의 단계에 다다르면 다른 모든 목적이나 관심사나 바람이나 우려나 이런 것들이 다 relinquished 포기되고 다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아들 the son of god a single desire the single desire 그것이 바로 resurrection 부활인 것이다 부활은 하나님께 최후의 단계 the final step 밟아주시기를 청하는 초대이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초대된 것이다 부활은 다른 모든 목적들과 다른 모든 이해관계 또 다른 모든 염원과 또 다른 모든 관심사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다 total relinquishment total relinquishment 부활이란 아버지만을 원하는 아들의 유일한 열망인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resurrection reawakening rebirth atonement the resurrection is the denial of death 부활은 죽음의 부정이다 being the assertion of life 생명의 주장이기 때문에 생명을 외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거부하는 것이다 thus is all the thinking of the world reversed entirely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생각들이 전적으로 reversed 뒤집어지는 것이다 원리 전도몽상 구경 열반 전도몽상 뒤집어진 몽상으로부터 원리 멀리 떠나는 것이다 그것을 the shift 대문자로 정권사 더가 붙은 the shift 거대한 전환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repentance 회계라고도 하고 metanoia 방향을 돌려서 회광반조 thus resurrection is all the thinking of the world reversed entirely 세상적 생각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꾸로 뒤엎어진 상태를 말한다 life is now recognized as salvation 생명 삶이란 것이 구원으로 인식되고 and pain and misery of any kind perceived as hell 고통 고통과 어떤 종류의 비참함 그것은 다만 지옥이다 그런 것은 없다 녹색으로 표현된 것들은 허상이죠 제가 편의성 주 그렇게 노란색 계통은 a course in miracles 그 주요한 내용들이고 녹색으로 칠해진 것들은 다만 허상인 unreality 비실제인 것이죠 death hell 사람의 작은 애고가 만들어낸 허상들인 것이죠 The resurrection is the denial of death being the assertion of life Thus, therefore, is all the thinking of the world reversed entirely completely completely life is now recognized as salvation and pain and misery of any kind perceived as hell 부활은 생명을 주장하기 때문에 죽음을 거부한다 there is no death death is an illusion 그래야 세상의 모든 생각은 완전히 역전되고 뒤바뀌는 것이다 이제 생명이 곧 구원이구나 life is salvation 그렇게 인식되고 그 어떤 고통이나 불행도 다만 허상인 지옥으로 지각된 것이다 nothing unreal exists love is no longer feared but gladly welcomed 사랑은 더 이상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고 기쁘게 영접되는 것이다 idols have disappeared 우상들이 사라졌고 and the remembrance of God shines unimpeded across the world 세상 전체를 두루두루 the remembrance of God 하느님의 기억이 shines 빛난다 unimpeded 전혀 방해받지 않고 더 이상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꺼이 환영한다 love is letting go of fear 사랑은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다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그저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우상이 사라지고 하느님에 대한 기억은 방해받지 않고 unimpeded freely 세상 위로 빛난다 shines across the world remembrance of God 하느님에 대한 기억이 온전히 되돌아온 것이다 Christ's face is seen in every living thing and nothing is held in darkness apart from the light of forgiveness 그리스도의 얼굴이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 안에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고 아무것도 암흑 속에 갇혀 있지 않다 아무것도 용서의 빛으로 떨어져 나와 암흑 속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용서되었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하느님의 기억이 되돌아온 것이다 이제 보이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얼굴뿐이다 모든 형제 자매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 오직 그리스도의 얼굴만 보이는 것이다 There is no soul still upon the earth 이 지상에는 이제 슬픔이란 없다 The joy of heaven has come upon it 천국의 환희가 지상에 도래한 것이다 그것이 부활인 것이다 That's the meaning of the resurrection 살아있는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이며 그 어느 것도 용서의 빛에서 동떨어진 채 어둠 속에 붙들려 있지 않다 이제 모든 것이 용서를 통해 해방된 것이다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슬픔은 없다 No sorrow 하늘나라의 기쁨이 땅에 내려왔다 The joy of heaven has come upon the earth Through the face of Christ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한 것이다 그렇게 이미 The face of Christ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주제를 따로 다룬 적이 있었죠 그리스도의 얼굴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늘 상기시키는 Mighty symbol 박강한 상징인 것이다 Here the curriculum ends 이제 기적 수업이라는 교과 과정 또한 마쳐지는 것입니다 From here on 이제부터 No directions are needed 어떤 방향 지시도 필요 없습니다 Vision is wholly corrected and all mistakes undone 비전이 온전하게 교정되었고 이제 우리는 모두 Through the vision of the Christ The vi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냈고 모든 존재들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얼굴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The shift Forgiveness 용서인 것이죠 그리고 모든 실수 모든 오류가 Undone 본래 상태로 회복되었다 여기에서 교육 과정은 끝났습니다 A Course in Miracles Consummated Ended 여기서부터는 따로 지침이 필요 없습니다 Manual for teachers It ends too 보는 시각이 완전히 교정되고 모든 실수는 해제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The vi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비전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뿐 모든 오류 Undone 에고가 만들어낸 모든 Illusions Undone 해제되고 본래 상태로 되돌려진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실존적인 의미죠 Repentance Attack is meaningless and peace has come 공격은 무의미하죠 무의미하고 평화가 왔습니다 평화가 없을 때는 늘 Attack Thought 기적수업이 말하는 Attack Thoughts 공격적인 공격의 사고들 불평하고 이기려고 하고 앞설려고 하고 뭔가 Specialness 특수함을 특별함을 느끼려고 하고 생존 경쟁 적자 생존 뭐 어떤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기적수업은 한마디로 Attack 뭔가 공격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적인 Attack is meaningless 무의미하다 Peace of God has come 하나님의 평화 Shalom has arrived The goal of the curriculum has been achieved 이제 A Course in Miracles 기적수업이라는 교과과정의 목적 또한 Achieved 달성되었습니다 완수되었습니다 It is finishe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다 맞혔노라 It is finished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The final step We are invited to God 그 마지막 수순을 밟으시도록 우리는 기적수업이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Thoughts turn to heaven and away from hell 생각들이 천국을 향하고 지옥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지옥이란 원래 Unreality Nothing Unreal Exists 진짜가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공격은 이제 의미가 없고 평화가 왔습니다 교육과정의 목표 또한 성취되었습니다 기적수업 마쳤습니다 생각들은 지옥을 멀리하고 천국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Heaven is now Heaven is here 그렇게 선언했었죠 nowhere else 천국은 여기 있다 천국은 지금이다 딱히 어떤 다른 곳에 어떤 시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Heaven is now Heaven is here 이제 Through the resurrection 부활을 통해서 Reawakening Rebirth The Shift The Atonement 이제 생각들은 지옥을 멀리하고 천국으로만 향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살기 때문에 Live In the here and now All longings are satisfied For what remains unanswered or incomplete 모든 바람들이 만족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답 대답 뜨지 아니하고 불완전한 것이 뭐가 남아 있습니까 모두 답해지는 것입니다 The last illusion spreads across the world forgiving all things and replacing all attack 이제 마지막 환상 Atonement Atonement Forgiveness 용서 속죄 하나임 이것이 바로 The last illusion 마지막 환상인 것이죠 그것 또한 역시 사람이 인지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초월되고 초극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The final step 환경이 말하는 십지보살 궁극적인 단계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이 사람이라는 존재로 사는 동안은 그나마 The last illusion 마지막 환상 하나라도 부여잡고 부여잡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Forgiveness Atonement Resurrection Reawakening Rebirth Realization 이제 그 마지막 환상이 세상 방방곡곡에 두루 펼쳐져 있는데요 모든 것을 용서하면서 모든 공격을 대체하면서 The last illusion Forgiveness Atonement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음이 감지됩니다 The whole reversal is accomplished 완전한 역전 원리, 전도, 몽상 전도된 몽상으로부터 멀리 떠난 것 그렇게 The shift 대전환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manual for teachers 마지막 주제 What is the resurrection? Chapter 28 이제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모든 교과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것은 The final step by God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It is finished 하시고는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and I command My spirit 이제 아버지 손에 내 영을 맡긴 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갈망이 충족되니 무엇이 여전히 대답되지 않거나 완수되지 않은 채 남아 있겠는가 모든 것이 Satisfied 이제 최후의 환상 Forgiveness Atonement Resurrection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공격을 대체하며 세상 위로 널리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역전 원리 전도몽상 이루어진 것입니다 Nothing is left to contradict the word of God 하느님의 말씀에 상치되는 반대되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Nothing unreal exists anymore 진짜가 아닌 것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There is no opposition to the truth 진리에 반대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real can be threatened And now the truth can come at last 이제 The truth 그 진리가 마침내 올 수 있습니다 왔습니다 How quickly will it come as it is as to enter and envelope such a world 그런 세상에 들어오라 그런 세상을 감싸 안아라 라는 그런 요청에 얼마나 빨리도 진리가 오고 만한 것인지요 하느님의 말씀에 무선다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Nothing unreal exists 진실을 반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real can be threatened 그러므로 이제 마침내 진리가 올 수 있습니다 진리를 청해 이 세상으로 빨리 들어와 달라고 감싸 달라고 Enter into the world and envelope the world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 진리가 얼마나 빨리 세상 속으로 오겠는지요 이미 바짝 가까이에서 바로 우리 코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죠 All living hearts are tranquil with a stir of deep anticipation for the time of everlasting things is now at hand 살아있는 모든 가슴은 All living hearts 깊은 예감 속에 평온하니 Tranquil Peaceful Still Quiet with a stir of deep anticipation 깊은 어떤 anticipation 내다보는 것이죠 무엇이 올 것이다 하는 예측 예감 속에 A stir of deep anticipation 깊은 어떤 예감이 소용돌이 치고 있지만 그 안에서 Tranquil 고요하게 평온한 것이죠 왜냐하면 For the time of everlasting things 영전하는 것들이 Now at hand 곧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적 수업 그 교과 과정을 모두 마치면서 What is the resurrection? 부활이란 무엇인가? 라는 장을 주제별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면서 어떤 A course in miracles Conclusion 결론 는 내용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There is no death The son of God is free And in his freedom is the end of fear 죽음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유롭다 늘 자유로웠고 지금도 자유롭고 앞으로도 자유로울 것이다 늘 그래왔던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에 두려움의 종말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유 속에 두려움은 종말을 고하는 것이다 There is no death There is no resurrection There is no resurrection That's just the final illusion 부활이란 것도 그저 방편상 하나의 A skillful means The final illusion 마지막 환상인 것이죠 The son of God is free as ever 이제와 항상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자유로운 것이다 No sin No guilt No fear 죄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 안에 두려움은 두려움은 정말을 고한 것이다 There is no death The son of God is free and in his freedom is the end of fear The course in miracles The course in miracles 늘 사용하는 간략한 도치구먼 The end of fear is in his freedom 그렇게 소설 문장이 될 것을 도치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In his freedom is the end of fear No hidden places now remain on earth to shelter sick illusions dreams of fear and misperceptions of the universe 이제 지구상에 남아있는 그 숨을 장소는 없다 sick illusion 병든 환상들이나 dreams of fear and misperception of the universe 두려움의 꿈들이나 또는 이 우주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misperceptions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지상에 남아있을 숨을 곳이 없다 All things are seen in light and in the light their purpose is transformed and understood 또 멋진 도치구먼 이 나오는 것이죠 모든 삼라만상이 오직 in light 빛 안에서 보여지고 그리고 in the light 그 빛 속에서 their purpose 모든 삼라만상의 목적이 transformed 완전히 변화하는 것이고 변모하는 것이고 understood 이해되는 것이다 진약성경 요한계시록 요한 묵시록에서 말하는 New Jerusalem 새 예루살렘이 이미 내려온 것이다 Through the resurrection Through the resurrection 보화를 통해서 예수의 재림 The second coming of Jesus Already completed on earth 이제 땅에는 이제 땅에는 우주에 대한 잘못된 지각과 두려움의 꿈과 병든 환상을 보호하는 은신처가 더 이상 없다 No hidden places on earth 그런 환상들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모든 것이 용서되었기 때문에 만물은 빛 속에서 보이고 이 빛 속에서 만물의 목적이 전환되고 transformed and understood 제대로 올바르게 이해되는 것이다 And we God's children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rise up from the dust and look upon our perfect sinlessness 그리고 우리는 먼지에서 일어나 우리의 완벽한 무죄임 죄 없음을 지켜보는 것이다 The song of heaven sounds around the world 천국의 노래들이 지상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고 As it is lifted up and brought to truth 세상이 들어 올려지고 진리에 도달되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노래 천국의 노래가 Around the world 세상 방방곡곡에 들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흙에서 일어나 우리의 완벽한 죄 없음 Perfect sinlessness 우리는 한 번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온 적이 없다 Separation is the greatest illusion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는 그 환상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환상인 것이다 본래부터 완벽한 죄 없음 Perfect sinlessness 완벽한 죄 없음을 Look upon 바라본다 세상이 들어 올려지고 진리에 받쳐질 때 천국의 노래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진다 The forgotten song The Course in Miracles 본문에 보면 잊혀진 노래 The ancient song 그 태궃적 노래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우리가 듣지 못했던 그 태궃적 천국의 노래 그 잊혀진 노래 The ancient song The forgotten song The song of heaven sounds around the world as the world is lifted up and brought to truth 장화한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죠 Now there are no distinctions 자 이제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Differences have disappeared and love looks on itself 참으로 심언 선언이 나오는 것이죠 모든 차별 모든 구별들이 사라지고 love 대문자로 되어 있는 love looks on itself 다만 사랑이 스스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인 것이죠 사람이라는 존재 모든 사라 숨쉬는 동물 식물 광물 지구 달 태양 전 우주 이 삼나만상 모든 것 love 사랑이죠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다만 사랑이 스스로를 지켜보고 있네요 지켜보고 있네요 아름다운 노래 한 말 같죠 love looks on itself 비틀즈의 비틀즈의 John Lennon이 불렀던 love is real 사랑은 진짜입니다 real is love love looks on itself what further sight is needed what further sight is needed duality 구분하는 이분법 사라졌습니다 다름은 사라졌고 사랑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다름은 사라지고 사랑이 자신을 바라보네 더 이상 무엇을 볼 게 남아있습니까 비전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그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It is all finished all accomplished all fulfilled it is done and undone We have seen the face of Christ His sinlessness His love behind all forms beyond all purposes 우리는 이미 have seen 현재 완료형이죠 이미 보았습니다 The face of Christ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His sinlessness 그리스도의 무죄임 죄없음 그리고 His love 대문제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We have seen 저도 요한이 요한일서 그리고 요한보금서를 통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라는 것 God is love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 그것을 압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함께 읽은 요한일서 그리고 요한보금서 His love Behind all forms 모든 모습들 뒤에 Beyond all purposes 모든 목적들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고 그리스도의 죄없음을 보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Holy are we We are holy 또 도치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Holy are we 우리는 거룩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His holiness has set us free indeed exclamation point 느낌표가 있는 것이죠 거룩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진정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And we accept His holiness as ours as it is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accept, 받아들입니다 as ours 우리의 거룩함으로 as it is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것이 바로 ours as ours 우리의 거룩함으로 we accept,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선물을 주시는데 거쳐 주시는데 우리가 받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We accept His holiness as ours as it is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과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보았고 또 모든 목적을 넘어 모든 형태 뒤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참으로 우리를 해박하였으니 우리는 거룩하여라 Holy is Holy are we Holy is you Holy is me Holy am I Holy are we 우리는 거룩하여라 우리는 그의 거룩함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이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 as it is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as it is 그래서 오늘 Workbook for students 303일째 내용도 바로 I am as God created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과 그리스도의 죄 없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얼굴과 그리스도의 죄 없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든 형상들 뒤에 있고 모든 목적을 넘어 존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이 참으로 우리를 해박하였으니 Free us indeed 우리는 거룩하여라 Holy are we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이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We accept His holiness as ours as it is 이렇게 우리는 The face of Christ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비전을 통해서 이제 A Course in Miracles 기적 수업의 과정이 모두 완료되었고 남은 것은 The final step by God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수선을 취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저 The final illusion 마지막 환상 Forgiveness Atonement Resurrection 그 마지막 환상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마지막 환상마저 거두어지면 Atonement One with God 그 Oneness 그 하나임으로 회귀하는 것이죠 돌아가는 것이죠 As God created us So will we be forever and forever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늘 그대로일 것이며 And we wish for nothing but His will to be our own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기를 바라는 것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We wish for nothing but His will to be our own 아버지 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저희 뜻으로 이루어지나이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Illusions of another will are lost 다른 뜻의 모든 환상들은 이제 사라졌고 For 왜냐하면 unity of purpose has been found 목적의 하나임 unity 단 하나임이 찾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아버지의 뜻이 저의 뜻이 되어 이루어진 아이다 그렇게 바랄 뿐 아무것도 딱히 바랄 것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뜻으로 함께 감탄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운율을 타면서 감각적으로 읽혀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셨으니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forever and forever 거룩하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뜻이기를 원할 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의 뜻인 아니다 이제 목적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Unity of Purpose has been found 다른 뜻이 있다는 환상은 아버지의 뜻 말고 애고가 지어내는 나만의 궁시렁궁시렁대는 어떤 다른 뜻이 있다는 그 환상은 Is lost, is undone, is forgiven 용서되고 해제되고 사라진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 Thy will be done 그것을 한마디로 아멘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So be it, so it is 그렇게 된 아이다 그렇게 된 아이다 아멘 These things await us all 이런 것들이 앞서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waits us all But we are not prepared as yet to welcome them with joy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일 준비가 온전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Not yet As long as any mind remains possessed of evil dreams The thought of hell is real 어느 마음이라도 evil dreams 사악한 꿈들에 의해서 휘둘린다면 Possessed 소유된 상태로 끄달리고 있다면 아직도 지옥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것을 기쁘게 맞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진 않습니다 혹시 어떤 마음이라도 악의 꿈, evil dream에 사로잡혀 있는 한 지옥의 생각이 실제인 것처럼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God's teachers have the goal of awakening the minds of those asleep and seeing there the vision of Christ's face to take the place of what they dream 그것이 바로 신사, 하나님의 교사들 God's teachers 해야 할 일인 것이죠 Goal of awakening awakening the minds of those asleep 아직도 잠자고 있는 마음들을 깨워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난 그리고 거의 깨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교사들의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잠들고 있는 잠자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The vision of God's Christ's face to take the place of what they dream 아직도 그들이 잠자면서 꿈꾸고 있는 그 자리에 The vision of Christ's face 그리스도의 얼굴의 비전 그것을 보면서 아직도 저 사람들이 잠자면서 꿈을 꾸고 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비전이 들어있구나 그리스도의 얼굴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면서 아직도 잠들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교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사는 잠든 이들의 마음을 깨워 거기에서 그들의 꿈을 대신할 그리스도의 얼굴의 비전을 보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직도 잠든 상태에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의 얼굴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렇게 신의 교사는 잠든 이들을 깨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The thought of murder is replaced with blessing 살인이라는 생각 attack thought 그것이 replaced 대체되었습니다 blessing 축복으로 원수를 만나도 원수를 은혜로 갚는 것이죠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죠 원수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judgment is laid by 판단은 유보되고 given him whose function judgment is 그 판단하시는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께 내 판단을 모두 내어드리는 것이죠 and in his final judgment is restored the truth about the holy son of God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함께 살펴보았던 the final judgment 영어 해설에서도 나오게 되는 마지막 심판 그것이 restored 다시 보존되고 the truth about the holy son of God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에 대한 진리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유보되는 것이다 이미 살펴보았고 또 나중에 영어 해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his final judgment is the declaration of the sinlessness of the son of God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들의 죄없음 그리고 어떤 늘 하나임 그것이 마지막 심판인 것이죠 살해의 생각은 축복으로 바뀝니다 심판은 심판을 맡은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되돌려집니다 나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리는 최고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에 대한 진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렇게 읽었었죠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고 그 무죄 속에 하나님 아들이 구원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미 예정하신 모든 수순과 마찬가지로 merciful 자비로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불러서 return to the eternal peace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공유하시는 그 the eternal peace 영원한 평화로 return 돌아오라 너는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었음을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God's final judgment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것이죠 그렇게 Manual for teachers The end of the world The final judgment Manual for teachers Clarification of terms 영어 해설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He is redeemed 구속되었다 이제 구원되었다 Redeemed이라는 것은 뭔가 팔려나간 존재를 그 값을 치르고 다시 되물리는 것이죠 그래서 Redemption Christian theology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짓고 애단동산에서 쫓겨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이 자손들인 우리는 속조양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직접 인간 세상에 오셔서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구속하셨다 그것이 바로 Redemption theology Christian Soteriology 기독교 구원론에 나오는 Redemption 구속 돈을 주고 되산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Course in Miracles Christian Terminology 기독교 신학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He is redeemed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구속되었다 되물려졌다 For He has heard God's word and understood its meaning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한 것이다 He has heard 현재 완료형이죠 He has heard and has understood 이미 들었고 이미 이해한 것이다 He is free 마침내 자유롭다 하나님의 아들은 Because 왜냐하면 He let God's voice proclaim the truth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소리가 진리를 선언하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Redeemed and free 어느 곳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풀려난 것이다 그리고 알고 보면 풀려날 구속 그 자체가 허상이었던 것이다 Forgive what never was It is forgiven It is undone 하나님의 아들은 속량되니 구속되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현재 완료형이죠 Has heard God's voice God's word and He has understood the meaning of it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진리를 선포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제 He is free She is free She is redeemed And all He sought before to crucify are resurrected with Him 그리고 이전에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찾았던 것이 그 모든 것들이 resurrected with Him 그와 더불어 모두 부활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따로 처형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By His side as He prepares with them to meet His God 그리고 그 Resurrection 이제 그는 부활한 그 상태로 하나님을 만난 준비가 늘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그가 이전에 십자가에 못박으려 했던 모든 일은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준비함에 따라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 모두 부활됐습니다 And all He sought before to crucify are resurrected with Him by His side as He prepares with them to meet His God 모든 attack thoughts 모든 murder thoughts 공격적인 생각 뭔가 살해하겠다는 불평 불만 그런 두려움 grievances fear 이런 모든 것들 어떻게든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원수로 여겼던 그런 존재들도 모두 그와 함께 부활되었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이다 워크북 레슨 거의 끝부분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365일 매일 함께하는 워크북 for Students 351일째부터 이 내용이 몇 차례 지속되는데요 My sinless brother is my guide to peace 나의 죄 없는 형제가 나를 평화로 이끄는 가이드인 것이다 My sinful brother is my guide to pain 나의 죄로 가득 찬 형제는 나를 고통으로 이끄는 가이드인 것이다 And which I choose to see I will behold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에 따라서 나는 그것을 볼 뿐이다 나의 형제가 죄 없다고 생각하고 평화로워질 것인가 아니면 나의 형제를 죄인이라고 내몰면서 고통스러워할 것인가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And which I choose to see I will behold 내가 선택하는 대로 나는 보게 되는 것이다 신약성경 특히 로마서 사도 바오로의 많은 서신들 가운데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같이 죄인이다 단 한 사람도 의의는 없다 그렇게 단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신앙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모두 죄인 다소 우울한 세상을 사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극히 겸손해지는 방편으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모두 죄인으로 본다 결국 그렇지 하는 어떤 Self-fulfilling prophecy 자기 충족적 예언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렇지만 A Course in Miracles A Happy Dream A Happy Fiction 기적수업 스스로 말하기를 행복한 허구 기적수업 또한 Fiction입니다 가짜입니다 방편입니다 다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The Course in Miracles 가 아니고 A Course in Miracles 어떤 한 수업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늘 일관되게 이렇게 I am as God created me Lesson 94 늘 여러 철에 나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이다 Before Abraham was I am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Likewise 마찬가지로 I am as God created me 나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이다 내 형제 자매들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인 것이다 My sinless brother is my guide to peace My sinful brother is my guide to pain And which I choose to see I will behold 멋진 말씀이죠 이렇게 A Course in Miracles Manual for Teachers What is Resurrection? 부활이란 무엇인가? 부활이란 주제를 통해서 이제 거의 A Course in Miracles 그 교과 과정을 모두 거의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Manual for Teachers 스물아홉 장 중 스물여덟 개 장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 Ask for the rest 남은 말씀 기타 미처하지 못했던 어떤 여적 그렇지만 오늘 Chapter 28 What is the Resurrection? 그 내용을 끝으로 사실상 A Course in Miracles Manual for Teachers 그 내용을 거의 모두 마감한 것이죠 이제 또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부활이란 무엇인가 그 내용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새겨보는 Three Sentence Summary of A Course in Miracles 세 문장으로 요약하는 기적 수업 Nothing Real Can Be Threatened Nothing Unreal Exists Herein Lies The Peace of God 오늘 부활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직 실제만이 존재할 뿐이고 Unreality 비실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새긴 것이죠 그렇게 Manual for Teachers 신사 Manual What is the Resurrection? 부활이란 무엇인가 내용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 As for the Rest 그 내용을 함께 또 읽고 새겨볼 때까지 그럼 Until then Take care Bye 대님의 obey